지금 당장에는 별생각 없어요 나오면 제일 조회수 높은게 무릎님 14만 아닌가요? 아닌데요 20만인데요 나오라는 무릎형님은 안나오고 이 천둥벌벌숭이는 또 왜왔누 오우 바로 노스킷 형님 새고 가고싶어요? 죽여놓을게요 카타가 되게 좋아요 잠깐만 너 뭔가 새로운걸 가져왔나 싶어가지고 간 한번 봤는데 별거 없네요 그냥 해야겠다 그거냐 오늘은? 아 나 그지같지 않네 죽여놔야겠다 면접 아 저거 그지같네 저거 저거 1타만쓰는거 그지같네 아씨 저거 또 그지같은거 하나 알아봤네 이거 뷰랄만지기라고 하니까 강하잖아 뷰랄만지리라고 하니까 강하잖아 우리 손주 어떻게 폴사냐 왜 자꾸 같은 걸 당하냐고요? 같은 것만 쓰잖아 얘가 얘가 같은 것만 쓰잖아요 아 개간네 진짜 아 개간네 아 좋았어 아니 안 졌다 긴장 풀지 말아잉 아빠퀴 영상 꼽으라고 좀 너무 많이 맞아줬다 생각해보니까 제 점수가 더 급한데 맞아줄 때가 아니었네 아 어 다행이다 야 저거 상단의 피 미쳤어 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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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개빡치네 상단의 피 미쳤네 저거 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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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리가 택푸 가져와 택푸 아 이런게 일찍한데 진짜 방지턱 아 어휴 어휴 저 방지턱 아 우리 폴탄이형 열받게 킹으로 가자 아 우리 폴탄이형 열받게 킹으로 가자 아 좋겠네 암흑킹으로 가자 태고 도전? 아니지? 우리 폴탄이형 태고 도전 시켜준다 notices 부 container 수박 유태 어휴 읏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